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김남국 씨가 이 코인 한 거래를 보게 되면 2021년도 11월과 10월 무렵에 대량 거래를 했고 위믹스 수십만 개가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 그런 지갑에 이체된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대형 거래가 있었던 것이 2022년도 2월하고 3월 사이입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 선거가 2022년도 3월 9일에 있었기 때문에 대선 임박해서 대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그런 거래 내역이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당시 아마 수행실장 역할을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김남국의 코인 거래가 대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다. 이제 어떤 한 분이 나는 정말 허탈하다 그런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은 좌파색지가 강한 프레시안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정희준 집행위원입니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고 동화대 체육학과 교수를 지낸 분이니까 성향 자체가 다수 친 더불어민 유당 쪽인 그런 분이죠. 이제 제가 우연하게 이 프레시안 잡지에서 이분이 이제 정기 코나를 갖고 있네요. 글을 정희준의 어퍼컷. 0.73% 대통령 선거 직전에 수행실장이었던 김남국이 코인을 집중 거래했다고 허탈감이 몰려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18일 날 실렸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았다는 시기가 2022년도 2월 말 3월 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뇌의 길을 의심했다. 2월 말 3월 초라고? 바로 0.73%의 득표율 격차로 승부를 가른 대선 직전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지난 대선 일자를 검색해 확인까지 했다. 맞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날 치러졌다. 많은 언론이 이미 보도한 대로 김남국 의원은 대선 한두 달 앞두고 집중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 그 액수가 수십억 원이다. 지난 1년간 그 횟수는 수천 번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정희준 집행위원이 정치의 뜻을 가진 분이겠죠. 올렸기 때문에 0.73% 득표율 격차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동아대학교 체육학교 교수를 지니고 했으니까 정치의 여러분들 꿈을 가지신 분이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지킴이 대선 직전 돈벌의 혈안이 된 수행실장 이재명 후보가 왜 간발의 차이로 졌는지 알겠다. 후보 수행실장이란 자가 그 절박한 시기에 코인으로 돈벌의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이길 도리가 있겠나. 내가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월수금 아침 서울 부산을 비행기로 오가며 후보의 정책 홍보 유튜브 방송을 할 때 후보의 최척근이란 자는 자기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허탈감이 몰려온다. 오늘 이 주제로 방송을 다루기로 한 것은 여기 계시는 정희준 전 동아대학 체육학과 교수를 지냈고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위해서 뛰었던 분이 부레시안에 올린 이 글을 읽다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참 여러분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참 한국 사회를 몰랐던 한국 사회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도 이제 먹고 산다고 다른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쓸려가가 없었으니까 이리저리 그냥 바쁘기만 뛰어다녔죠. 그런데 참 그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면서 한국 사회가 정말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그 사실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일어난 거 일어난 거를 그냥 뒤집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사회의 공동체 일어로 살아가든 간에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그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그냥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걸 뭐죠? 은폐하고 그걸 호도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팩트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저질렀 것이고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으면 저질러지 않은 거잖아요. 저지른 같기도 하고 저지르지 않은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이런 친민주당 계열에 계시는 이 지식인들이 0.73%의 대선에서 김남국이 코인을 해가지고 마땅히 왜 졌는지 알겠다. 김남국이 코인을 더 열심히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전국의 모든 선거구 가운데 10군데만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 10군데가 동해시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주시와 포항시 남부를 비롯한 9군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조작하지 않는 지역을 고르라 이렇게 하면 10군데입니다. 강원도 동해시하고 경상북도 9군데. 10군데는 관내 사전투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편투표는 다 손을 댔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왜 간발의 차유를 졌는지 알겠다. 김남국이 코인 투자가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진 게 아니고 사전투표 여름 참가율이 지나치게 높으니까 이 선거 부정을 기획한 사람들이 좀 방심을 한 거죠. 방심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조작값 수준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른지만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이 5%대로 현재이 낮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9군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여러 여러분들 전산장비 가운데서도 투표지 분류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다르게 그렇게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화끈하게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조작을 했는데 관내 사전투표만 경상북도 평균 5%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5% 정도가 되면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발견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그걸 마일드한 조작이다 부드러운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경상북도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조작값이 낮고 경상북도의 조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또 대구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대구에서도 조작값이 비교적 한 10% 되도록 낮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했는지 여러분들은 공병호 tv를 자주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종로구 사례입니다. 이게 종로구의 차이값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 값이 대부분 0에서 3%로 작아야 됩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거소 관외 제외 사직동 3등 모든 데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3%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빼앗은 것만큼 그대로 여러분들 옮겨주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그래서 이재명도 무진장 큰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11, 17%, 21%, 23% 거의 미친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빼앗은 표를 이재명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국의 모든 다 관내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했는데 그중에 10군데 강원도 동해시하고 경주시 포항시 남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9군데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0.73% 대선 승리 그게 아니고 얼추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분석한 책이 여기에 보시는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이 이군이 잘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차를 보게 되면 잘 나오네요. 전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만 전국에 264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 264표 가운데 240만 표의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노력했지만 24만 표 차이로 졌은 거지 않습니까. 수울만 하더라도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102만 표가 나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뻥이 아니고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사실 팩타 그 사실 가운데서도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숫자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에 264만 표 차이가 난 선거를 24만 7,077표 차이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 누가 만집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지잖아요. 북한인민공화국 여러분들 선관위가 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해 건너서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이라는 것이 다 밝혀져도 이건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익과 우익의 문제가 아니고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국힘당과 더불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일어난 사실인 겁니다. 숫자는 누구 봐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윤석열을 봐주거나 숫자가 선거 데이터가 이재명을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64만 표 차이가 난 선거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거 아닙니까. 24만 7,077표 차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전특표 득표 수정감을 240만 표 여러분들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송하더라도 선거 사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슨 숫자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공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드는 선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살아가면서 사람이 반듯하다는 것은 일어난 사실을 일어난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 나라 전체 그냥 뭡니까. 거짓과 그냥 위선과 조작이 일상화가 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학교 이름 초등학교 이름 100여 명이 하는 선거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이름들 전자투표를 하니까 그게 정신나간 나라죠. 그게 온전한 나라입니까. 그걸 또 여교사가 조작을 해 가지고 어제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참 문명이라는 것이 지탱이 되는 것이 사실을 서로가 공유하는 건데 사실을 이제 뭐 잡아떼고 끝까지 버티고 법원에 가서 들으면 거짓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려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글도 잘 쓰시게 보이고 또 동아대학교 교수님도 하신 분인데 제가 정정해 준 것은 0.73% 대선이 아니고 무려 264만 표가 난 선거를 24만 7077표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축소 왜곡해서 발표한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득표수가 모두 240만 표였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실려 있는 겁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그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지난 1월 달에 나오고 뒤를 이어서 대통령선거를 다룬 2권 3권 그 다음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4권이 선을 보이고 대디에 이제 5월 30일 날 지방선거가 나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예 하에 사는 나라가 아닌 투표는 우리가 하고 결과는 표를 세는 자가 여러분들 결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